Q. 키사이트 익시아 국내역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우 부장 안녕하세요 저는 키사이트 익시아 그룹에서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우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익시아에서는 가시성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시성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통신되고 있는 트래픽들을 보안 툴이나 모니터링 툴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켜주는, 잘 전달을 해서 보안 툴이나 모니터링 툴들이 이런 트래픽들을 원하는 트래픽만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키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시성 솔루션의 특징은 크게는 세 가지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용 편리성, 두 번째는 고급 기술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재적소에 트래픽을 전달하기 위한 고급 기술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능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운용 편리성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운용 편리성은 늘 트래픽이 하나의 종류의 트래픽만 한 곳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트래픽을 여러 곳으로 필요할 때마다 변경해서 전달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운용 편리성은 많은 운용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특성이고 그런 부분에서 익시아가 특허를 바탕으로 한 가장 적절한 고성능의 어떤 운용 편리성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비전X는 현재 시장에서 이런 가시성 솔루션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은 고성능입니다. 고성능. 왜냐하면 데이터 부분이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이런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어떤 장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X라는 제품은 이런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2테라까지, 3류의 제품에서 2테라까지 수용할 수 있는 100G, 40G, 10G 포트를 고성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신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